고등학교를 전화가 왔다 근데 엄마는 왜 하필이면 좀비고등학교라는 데를 보내준거지? 음 그래도 뭐 시설은 나쁘진 않네 어 잘 부탁해 어 그래 내일 봐 음 전화가 와서 그런가? 눈메이트가 원래부터 없는 건가? 설마 지금 들어온 건가? 너 눈메이트인데? 어 어쨌든 잘 부탁해 아 벌써 밤이네 옴니티르스 너의 시간이야 창문 깨고 나가도 상관없겠지 이번엔 제발 좋은 거 아그네티이라고? 레토스만 한 녀석인데 레크로즈와 파이오아 디렷 빨리 해볼까? 어 번신 풀렸네 크크 알바? 암어락? 암어락은 외계인이야 너가 절대 못 만나는 존재라고 뭐냐? 근데 왜 등이 옥삭하냐? 나다 이 씹새끼야 아니 진짜 암어락이라고? 살려주마! 살려주마! 잡아! 아 정신 차려 일단 아무나 귀신 소환해야겠어 완벽한 착쥐 자 이젠 주인공처럼 귀신 버리고 좀나 띄! 아 어젠일 때문에 어깨가 뻐근하네 응? 누구 싸우나? 한 번 가볼까? 한번 가볼까? 아 어젠일 내뿐 아 어젠 palabra 아 어젠일 ada 아 어젠일 chaotic